야 또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우리 두부짜랑이 언니한테 온 거예요. 470원을 언니가 증납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는 다 가려주고 왔고 사실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렇게 왔는데 짠! 이렇게 해서 제가 열어주고 왔습니다. 이런 되게 예쁜 랩핑지에다가 넣어줬는데요. 이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도 여우냥으로 마감이 되어있네요. 뜯어줄게요. 우와 이런 식으로 왔는데 제가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또 본인님의 영수증이 되어있고 인스1400원, 실스2000원에서 제가 이렇게 두부짜랑이 언니한테 구매를 한 게 온 것 같아요. 실스는 이런 두부실스를 구매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죠? 그 다음으로 인스는 이런 두부인스를 구매한 것 같아요. 우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런 걸 샀는지 기억이 없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걸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두부짜랑이 언니한테 구매한 후기이고 너무 예쁜 물품이 잘 도착한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